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KF 투자증권에 최현기 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최현기 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도 2,300선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내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제유과도 전율 대비 8%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100달러를 크게 하회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민감도가 높은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이러한 어떤 유가 하락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는 점에서는 강정적이긴 합니다만 그 유가의 하락을 초래했던 어떤 배경 자체가 결국에 경기 침체의 가능성 우려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온전히 호재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욱이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의 8.6%보다 높은 8.8%를 기록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시장 컨센터스를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점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약화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러한 물가가 확인될 경우에는 7월 말에 있는 FOMC 회의에서 결국에 최소한 75BP 금리 인상이 이뤄지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우려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역시 좀 모거운 흐름이 지속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려운 증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가 반등하더라도 그 반등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전에는 1310원, 장중에는 15원을 넘어서기도 했었고 고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보수적인 대응이 여전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 더 나아가서는 FOMC, 또 오늘 한은에서도 이제 금통위에서도 이제 OCPP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통화초체 불화치성 해소로 인지하기보다는 한미 금리 역전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방어적 포트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전가가 가능한 음식료라든가 통신, 유틸 이런 어떤 방어적의 포트로 좀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이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밤으로 예정된 미국의 6월 CPI 지수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